그러니까 저 사람이 빌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저기로 향하지? 진짜 인기 많은 악역. 네. 그래서 스피너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빌런. 그래서. 여보세요. 거기 누구 없소. 63만 원수님. 올 어게임 받으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진짜. 나 안 해. 그래서 그걸 이제 작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. 도대체 누가 결국에 이기냐. 너무 드라마 같다. 이거 각본을 이렇게 짜도 어려울 정도로 캐릭터가 너무 확실하다. 그 드라마에 혹시 홍일이 형은 안 나오냐. 그래서. 둘의 대결이니까. 홍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 둘의 약간 그런 사부 같은 느낌인 거죠. 아, 사부예요? 네. 가장 최하의 고수인데. 대장 있죠, 대장.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? 이렇게 무대를 아이유 씨가. 아, 그게 들어도 사실 좀 실감이 안 나죠. 이런 보고 있는 것도 실감이 안 나고. 저도 실감이 안 나고. 서로 지금 실감이 안 나고. 서로 지금 실감이 안 나고. 아니야. 그렇죠. 굿.